UASC가 18,800TEU급 신조선 확보로 선대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. UASC는 지난 4월 29일 목포에 위치한 현대 3호 중공업에서 18,800TEU급 신조선 바르잔호를 인도받았습니다. 이 선박은 UASC 창사 이래 가장 큰 선박입니다. 바르잔호는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.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비용 절감에 따른 원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졌습니다. 이상화탄소 배출량도 UASC가 3년 전 인도받은 1만 3,500TEU급 선박보다 60%가량 줄였습니다. UASC는 11척의 1만 5,000TEU급 선박과 6척의 1만 8,800TEU급 선박을 오는 2016년까지 인도받을 예정으로 올해는 총 10척의 선박을 도입하게 됩니다. 신조선은 UASC가 참여하고 있는 얼라이언스 오션3에 아시아-유럽 노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